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는 조선의 자조독 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송원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과 구바공학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주세 구바공학 특명정보대사 호세 마누엘 가레고 몬타노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친선협조관계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 최우위민회 상임위원회 평양 고맙습니다 gràcies 대단히 감사합니다.